안녕하세요. 잘 되신가요? 자 오늘은 사기하고 강박을 좀 볼 거고 사기 강박 본 다음에 대리 제도가 끝날 거예요. 대리가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면 아마 물건 들어가 있겠죠. 특별법, 민청, 물건 들어가는 건데 모의고사는 잘 보셨나요? 학원 들릴 때마다 다 요구를 해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냈냐고 학교론도 어렵다고 하는데 학교론보다는 민법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는 다 정성스럽게 문제를 다 냈어요. 그냥 낸 게 아니고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어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를 보시면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해설 강의도 2시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가지고 한번 쭉 보시라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백성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형태의 스타일일 거예요. 아마 기존 기출 문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낼 건데 작년에 34회 댁의 문제의 지문 수가 187개 정도가 지문이 나왔거든요. 187개 정도가 새로운 지문이었어요. 원래는 40개니까 곱하기 5지선당 하면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박스형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박스형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187개였고 그 중에서 새로운 지문이 나온 것, 생판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이 27개 정도, 8개 정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생판 모르는 거. 그런데 생판 모르는 지문 때문에 당황하거든요. 거의 대분들이. 생판 모르는 걸 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생판 모르는 지문들은 답이 될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을 변형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계속 기출 문제를 잘 해오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나름. 오늘은 사기 강박을 볼 건데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마스터북2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이 책이에요. 보이시죠? 내년에 오면 이게 한 권이 돼요. 두 권은 한 권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앞뒤로 나오니까 책수가 많아지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강을 할 때 전부 다 프린트로 줄까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13페이지인가요? 거기 한번 봐볼래요? 13페이지를 한번 참조를 하세요. 여기 암기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 사기 강박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게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몇 년간 안 나온 거죠? 한 5, 6년 안 나온 거죠? 근데 안 나와도 기본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꼭 기억을 할 건 요게 중요합니다. 이 5번 있잖아요. 이 5번 3자의 사기 강박이라는 거 그건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사기 강박이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요걸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사표지 효력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잠깐이면 되거든요. 원래 사기 강박하고 들어오는 게 이게 110조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요거에 사기하고 그다음에 강박이에요. 요게 이제 앞에 뭐가 있냐면 백구조가 있거든요. 요게 차고인데 차고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고로 만약에 취소를 했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 손해배상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여긴 절대 손배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사기죄나 폭행협박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럼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여기는 손배청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사기하고 강박인데 두 개만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써도 돼요. 들어요 그냥. 을이란 사람이 뭘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갑과 을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사기치지 않는다니까요. 알겠죠?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웬만하면 사기꾼들은 다 친한 친구들이나 친한 형제들이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 사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망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망은 누가 하는 거야? 을이 하는 거야. 기망은 속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속인다 그래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차고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차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차고에서 선택적 경합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칼로 여기를 찔렀단 말이에요. 찌르면 들어가 깊숙이. 그렇죠? 피가 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상해라.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해죄로 처벌해요?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거야. 그럼 살인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경합관계라는 거예요. 법조 경합. 두 개의 조건이 충돌됐을 때 예로 할 건지 처벌할 건지 예로 처벌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예쁘다 예쁘다. 이거 사기거든요. 예쁘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스스로가 예쁜 줄 알 수 있잖아요. 착각에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의사를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착오로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요. 그냥 무조건 선택적 경합이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문제 내볼까요? 하자 있는 물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면 착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입한 거잖아요. 착오로. 그럼 하자 있는 물건을 매입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성립이 되면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 OXX라고. 다시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쳤더니 뭐예요? 착오에 빠졌죠. 그때는 사기가 성립되면 착오로는 뭐라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OXX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선택적 경합이에요. 모든 게. 미성년자가 17세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의사무능력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뭘로 된다? 무효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중효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시험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굳이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에 빠졌단 말이에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얘가 그러세요라고 해서 갑이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 예를 들면 매매가 성립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을을 뭐예요? 착오에 빠트리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일부러라는 거죠. 또 을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갑이 의사를 표시하게 하겠다라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2단의 고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결론은 뭐냐. 과실에 의한 사기는 된다 안 된다. 과실에 의한 사기는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멘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의성. 과실은 안 된다. 두 번째는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 얘한테 뭘 하냐면 강박을 해요. 강박. 강박은 뭐예요? 강박은요? 강박이 뭐예요? 강한 압박. 강한 압박. 이게 뭐예요? 을에 폭행과 뭐가 있어야 돼요? 협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폭행, 협박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읍박 지르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강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뭐냐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돼요. 해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신체적으로 불리하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핵고지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읍박 지르만 해요. 왜 사인 안 해요? 왜 사인하세요? 하고 책상을 두드려요.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조건이 해악의 고지가 되어야 되고 보나스 공포가 느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당신 묻어버릴 거야 하고 해악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가짜는 새끼 큰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공포에 든 거야 안 든 거야? 안 든 거야. 그럼 강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박은 전제조건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되지 읍박 지르는 것은 강박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해악에 의해서 공포심이 들어가야 돼. 그 해악은 실현 가능성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실현 가능성은. 너 묻어버릴 거야. 정말 묻을 건지 말 건지 고민스럽다? 그게 아니라고. 고민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폭행협박이 들어가야 되고 누가요? 그러면 갑이 공포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공포심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갑은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표시를 하는 거야. 계약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여기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사기강박은 과실에 의한 사기강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끝. 이게 사기강박이에요. 이게 사기강박. 팔레 두 개만 있다가 나중에 더 칠하면 되는데 사기나 강박은 위법이잖아요. 그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일반인이 수인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받아들일 정도면 그건 사기강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부 다 나오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뭐가 있나? 중개사법 1타 강사로 나오죠. 1타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공법의 1타, 전국학적률 1이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될 수 있지. 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게 과연 사기냐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농담삼아 연예인들 CF 나와서 악취거 바를 때 화장품 뭐라고 했어요? 뽀송뽀송해요? 하얘져요?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점점 보여요. 그게 더 안 좋아지는 느낌. 그런 것들. 중개사 학원들 봐보세요. 광교들. 그렇죠? 전국 합격률 1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거기 간다고 합격하는가?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풍선을 불어서 터지지 않을 정도면 돼요. 그건 위법하지 않는 거야. 터져버리면. 위법상이죠. 중개사들 많이 그러지 않아요? 부동산, 지하철 역으로부터 5분 거리. 가서 보면 10분 거리예요. 그렇죠? 그게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기치 않죠? 지금 치고 나오는 얼굴이잖아요. 다 발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닌 사람도 있네. 그렇죠? 내 말은 막 찍어버리잖아요. 지하철 타면 옆에서 그리고 있다니까요. 이야. 지금 사기치고 있는데 그 위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수인한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인한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넘느냐 안 넘느냐. 다시 두 개만 이야기해볼게요. 결론. 사기는 이거예요. 사기강박은. 갑이 토지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을 이렇게 사기를 쳐고 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사기강박을 당해가지고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예를 들면 1억짜리였거든.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에 매매가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시세가 1억인데 5천에 팔았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가기 떨어져서 2천밖에 안 가. 2천밖에. 그럼 갑은 사기강박을 당했지만 이 계약을 취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대일의 전화위복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기강박을 당했다는 그 존심 하나로. 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누가 사기강박 친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강박 친 거죠. 상대방이 사기강박 친 것은 이 치소권자가 누구요? 갑이야? 을이야? 갑. 치소권자를 못 찾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점수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소권자를 못 찾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갑은. 이 갑은 언제든지?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상대방 사기강박은 언제든지 취소돼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더니 와서 질문한다.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치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도 10년이잖아. 그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언제든지란 말은 영원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기에 추, 3, 한 10년이잖아.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안에 언제든지 이런 멘트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강박을 친 거야.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한 거지. 그럼 이 친구한테 사기강박 쳐서 당신 땅을 누구에게, 을에게 싸게 파세요 하고 들어간 거지. 그럼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5천에. 그럼 을은 뭐예요?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소권자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A인가요? 치소권자는 누구? 응. 값만 대는 거야. 공통점은 뭐야? 당한 사람. 당한 사람이 하는 거야. 당한 사람이. 얘는 치소권자 아니지. 그럼 이 친구가 이 계약을 여기처럼 언제든지 치소할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 얘가 불치게 손해를 봐요. 대출 받을 때 원금이야, 값지만 상환이자, 중개수들이요. 그런 것들이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없어. 우리 생각은 이 친구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얘를 사기 강박 쳤어요? 얘를 쳤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차를 몰다가 나를 쳤단 말이에요. 옆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손해배상 달라고 하면 그런 꼴이라고 지금. 그럼 안 되지. 그렇죠? 주체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치소를 할 때는 이 값은 언제든지 치소합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3자, 사기, 강박이라고 해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가. 값과 의리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기 강박 친 거잖아. 그렇죠? 옆에 지나가고 있는 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랬더니 3자라고 해요. 3자는 이 법률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3자예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상속을 받을 때 나는 아들도 있어. 와이프도 있고. 그럼 내 동생 있잖아. 친동생,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누님. 그분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아니야. 왜?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상속부는 내 직계 비속이나 와이프가 받는 것이지. 누님이 내 재산을 왜 상속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3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법의 3자라는 것은 그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지나가는 행위는 3자예요? 3자 아니라고. 이건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3자 사기 강박 이해 됐죠? 그러면 1대 1번. 이 가분 취소를 언제나 하면 안 돼? 누구야 돼? 을 누구죠? 상대방이 A가 사기 강박 쳐서 내가 싸게 샀구나. 이걸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거지.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알았다는 게? 악입니다. 알 수가 있었다는 건 선이 플러스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플러스 과실. 이렇게. 그때 누가 취소한다?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상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취소가 돼요. 있어요. 그런데 뭐 안 들어? 가볼게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선이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무과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리 선이 플러스 무과실. 의리 선이 플러스 무과실입니다. 응응. 그래요. 그렇죠? 이 A가 사기쳤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알았어요. 아유, 신나가. 전혀 알았어요. 놀랬어, 방금. 제가 월참 발전의 얘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럼 이때 갑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응,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얘 지금 손해 봤어요, 안 봤어?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5천. 그럼 5천이 손해가 된 거잖아. 그러면 자, 결론이 이거야. 이걸 물어보거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 거야. 왜? 상대방이 손이 무과실이니까. 그런데 갑은 손해를 받죠.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갑은 누구에게? A에게. 그리고 손배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고.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상의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옆에 공동묘지. 28회 때 나온 거. 공동묘지가 있어. 그럼 그걸 고지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게 부작이야. 움직이지 않았다. 몰래 분양을 해버린 거지. 분양받고 나가서 이사를 했더니 베란다 문을 확 열었더니 만평이 뭐예요? 녹지 공간. 올록볼록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사기친 거잖아. 공동묘지니까. 그럼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한 달 살고 두 달 살다 보니까 살만해. 괜찮더라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집값은 떨어졌잖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왜 그걸 외우냐고. 그걸 외울 게 뭐냐고. 스킨처럼. 그냥 피부처럼.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셈을 내지? 하나 주워 먹으면 되지. 그걸. 이거 잘 나와. 엄청 잘 나와.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감사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A가 있잖아요. 의뢰 대린이야. 대린. 대린이다. 이게 대린이야. 이해 되죠? 그럼 이 의뢰 대린이 사기 강박한 거야. 의뢰에게 싸게 팔아라고. 이해 됐죠? 그럼 이 대린은 이거 한 몸뚱아리야. 그럼 삼자사기여 상대방사기여. 상대방이야. 그럼 이 의뢰 전혀 몰라. 선인 무과시. 전혀 몰랐어. 내 대린이 사기 강박한 걸 전혀 몰랐어. 그래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대리가 나오면 뭘 찾으면 돼? 대리 좌요? 대리가 쭉 나오다가 끝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OX. X예요. 하나여가 뭐야? 대린이 사기 강박했을 때 상대방이 악이이거나 과실일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X죠. 왜? 무조건 취소니까. 선악을 따지지 않아. 무조건 취소니까 대리가 나오면 땡큐지. 왜? 대리는 무조건 취소. 그런데 하나여? 이건 틀린 지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리는 무조건 취소야. 상할 수 안 따진다고. 한 몸뚱아리니까. 한 몸뚱아리니까. 그걸 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소송 사건이 하나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장님이었다고. 얘가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직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피용자. 이건 고용자. 고용주. 고용자. 피용자. 난 지배인. 피지배인. 이해 돼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고 직원인데 직원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기 강박한 거야. 그럼 과연 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은 삼자 사기로 봐야 되냐? 상대방 사기로 봐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야. 소송이 제기됐던 거고 이건 상대방 사기가 아니야. 삼자 사기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상할 수를 따져라. 상할 수를 따져서 갑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대리인이 나오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용자가 나오면 상할 수를 따져라.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